뚜리둥둥, 퉁둥, 깽깽, 깽깽, 시작! 시작 다시 둘둥둥, 둥둥 시작 둘둥둥, 둘둥둥 깨깽매깽매깽 시작 깨깽매깽매깽 어롤롤롤롤롤 상상 아리오 어롤롤롤롤롤 상상 아리오 어롤롤롤롤 상상 아리오 상상 아리오 두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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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롤롤롤 상사 띠ο 고맙습니다.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 말을 들어보소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 말을 들어보소 어허! 완 Abdo cmd! 말두들어 여어 어허! 완 Abdo cmd! 말두들어 여어 전라도랑 어는데도 는 신산이 비추겠는 곳이라 전라도 랑 어는데도 신산이 비추겠는 곳이라 빛이 긴 곳이라 빛이 긴 곳이라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넣언디 시작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넣언디 상사소리를 매기넣언디 상사소리를 매기넣언디 각기 쳐져 헝거리고 각기 쳐져 헝거리고 각기 쳐져 헝거리고 각기 쳐져 헝거리고 상사소리도 매기넣언디 앞뒤에 지적이 내어 타부rang korine 야 야야 야 야 야야 야 야야 야 야 야야 야 야 야 야야 상상, 상상, 뛰어 뛰어 이게 이렇게 이런 데 써먹는 거예요, 교장 다니는 우리 거기 배웠지요? 네 신동씨까지 배웠었지? 신동씨 여기까지 배웠어요 여기까지요? 전라도라는 데는 그러면은 아무리 시간이 그 족박이도 하나만 더 배웁시다 남은전 달밟은디 어 남은전 여기 저기 해서 몇 장 담아잉 남은전 달밟은디 헤이 남은전 달밟은디 자, 남은전 전이 저기 뭐야, 여섯 번째 떨어지면 돼요 남은전이 저기 뭐야, 몇 박자 하냐면 네 박자야, 남은 한 박자고 남은전 시작 남은전 달 밝은디 달 밝은디 달 밝은디 노릇 노릇 님 하장 하장 푸른데 소린 하장 하장 푸른데 솔로 소린 하장 하장 푸른데 소린 삼신님은 노릇미호 온유월이 당도 거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배랭이 꼭지에다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가화를 꽂고서 마구재비 희귀춤민아 마구재비 희귀춤민아 주워보세 주워보세 그렇지? 나무준 달 밝은디 나무준 달 밝은디 누가 야물삭치기 틀려보니 저기 여섯번째다 다섯번에다 딸싹 붙이네 나무준 달 밝은디 나무준 달 밝은디 나무준 달 밝은디 좋아요 선지이 물금을 들었미요 선지이 물금을 들었미요 선지이 물금을 들었미요 학창 푸른데 소른 산신인보 도로미 허허 온유월이 탕도 가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배랭이 꼭지에다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꼭꼬고서 마구제비행의 주민아 츄구고고고고서 마구제비행의 주민아 츄구고고고保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하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상상 상상 뛰어 뛰어 그렇게 해갖고 오셔잉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주에는 거시기 하지 말자 뭐지? 입운동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입풀이를 많이 하지 말고 손풀이를 많이 하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촉박하게 막 이어붙인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조금 더 여유있게 느긋느긋하게 하면서 많이 익혔을텐데 숙성을 못했어 오늘은 왜냐면 결석자가 많이 해 그리고 관순이 당분간 결석을 하겠대요 집안에 일 있대야 그래서 당분간 결석한다고 하니까 관순도 빠지고 세종님은 한주만 빠진다고 하고 여기 저기 뭐야 여기 저기 또 한주만 빠지는 거잖아요 이번주만 네 이번주만 아 이거 더워 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땀이 막 질질질질다니 그러면 오늘 서버는 여기까지인께롱 저기 뭐야 감사합니다 송환님은 좀 남아서 이야기 좀 하고 가고 가여금 반은 남고 회원님들은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